흐흫 디이팩트 실과 바늘 실바 잘 나왔네 디덤약 디덤약 디상필 깡통로봇은 다비 없습니다 슛 실사 번개구채 오한 수비수비 냉정함 슛 실과 바늘 덕분에 체력관리가 잘 되고 있네 반피지만 눈핟히기 광선 휩쓸기 일제사격 엘리트 갈까? 아 퀄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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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에 심장을 살려줬던 그... 유부란 용 퀄리트 자 스타라이 전류타격 시러는 시속 불편 불편 불편을 쓰지말까 육강령에서 쓰는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사댐템이야 야 이것도 자가소리 못했네 근데 어차피 육강령이라서 별 차이 없어 아주 작은 차이 뭐 넣지? 음 넣을게 없네 림새단 아니 이거 뭘로 뭘로 이겨 번구 강화할까 번구 강화할까 엥 엥 엥 엥 엥 엥 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룬괴라미드 룬괴 전타 요것도 괜찮았을텐데 역학이 있으니까 엘리트 가볼까 폭풍 날뛰기 드라이버 폭풍 3코스트댁이니까 코스트좀 맞춰야될거 같은데 없어서요 나중에 코스트올리는 카드라도 찾아보죠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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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부림 눈 피라서 몸부림 쪼끔 덜 아프네 정말 쪼끔 터보 실패 희 동ught 이 고스트 타보가 좋바라 어서오세요 룬피평형 이걸 피해 없이 잡는 표창 눈 헬키기 축전기 겨시 서서 천만다이든 FTR 이랑 표창이랑 볼까? 코어..서울..쥐.. 편향 나왔을 때 룬피 서지 편향이면은 훨씬 안정적이긴 할텐데 희귀도 높은거 쉽지 뭐 저렴한 후에 아이고 어서세요 즐거운 설 열기 되세요 헬로월드는 핸드 터져서 안돼 행복한 꽃 병번개 병번소비 병번탐색 병탐색이 좋긴한데 홀로그램 넣자 아닌가? 도타까운가? 반복이나 넣을까? 에프티엘사다 에프티엘사다 충동구매 에프티엘사 어딜 아이씨 살살해서 살렸어야 했다. 번구불 부팅과정 명중 눈피니까 부팅과정이 좋겠지요.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단 소모랑아 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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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할 땐 사야죠. 아 뭐야 계산 잘못했네. 약화라서 계산 따르게 들어가는데 사야죠. 홀로그램. 유물. 유물. 드루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냉정함. 이 필요하다. 이 필요하다. 이 필요하다. 이 필요하의 숫자.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표창 굉장히 열심히 일하네. 홀로그램 버퍼 홀로그램 강화할까? 냉정한 홀로그램 요론이들. 남은 전투들이 길게 가는 전투들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tl 플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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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게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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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향으로 쏴야 되는데 하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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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하나 남겨놔야 알약각을 보니까 그 놈의 버퍼도 빠졌네 알약각 탐색을 쓰면 스택이 이상한데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딜을 제일 많이 널려면은 하우이모 가져와야 되는데 스택을 안 가져오면은 수비를 못하잖아 아.. 리리아니 모스팅 감사합니다 없어서요 아니면 여기서 내가 소비를 가져와서 밀집을 좀 더 올리는 게 낫겠다 다음부터 향로 나오는 거 개이득이네 음.. 나 왜 이렇게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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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친 저걸.. 헬로월드 좀 치워줘 어.. 쏘세요 이럴때 하위모가 있어야 하는데 눈할퀴기 가져오는게.. 스택 가져오는거보다 낫겠지 심지어 쎈.. 심지어 쎈.. 아.. 미친 헬로월드 좀 치워보네.. 아.. 미친 헬로월드 좀 치워보네..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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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팩 내가 이겼다 드디어 마참내 디펙트가 승리를 거두었다 엘리트도 7마리나 잡았다 심지어 4마리는 퍼펙트다 덱리스트 보고싶은데 아이고 마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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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코스모스님 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참내 딥팩트클리오 표창 표창이 딜챙겨줬고 병탐색 향로 덕분이구만 향로 근데 일 별로 됐음